정국아, 태영아, 우리 일어나야 돼. 일어나, 지금 바로 가야 돼. 일어나자, 언니. 오늘 가자. 으응, 마, 마. 와, 들염나. 아, 정말. 저기, 5시. 거짓는 글쎄 갑자기 생겹살. 비는 깨우는 방법이 다르죠, 비는 같이 침대에 들어가야 돼요. 뭐하십니까? 아, 그래요? 형, 저 데뷔으로 형이랑 같이 옆에서 잘하는 거 처음인 거 같은데요? 안 꽂아도 돼요? 뭐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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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나 좋아해, 이 탓이야. 뭐하십니까? 이거 좀 꽂아도 거라고 너무 잘하는 거 나지. 왜 이렇게 왕궂아도 있지? 왜 이렇게 왕궂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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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그 아픈 salv hang